혹시 막 유치원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요즘 제일 극성인 부모들은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수학의 기본 정석으로 그거를 미접분까지 다 시켜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구... 아니죠. 이제 각야거교고교의 특입으로 찾아온 안종휘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연구TV에서 이제 마지막 안녕 안녕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입시 유튜브에서 활동했던 만큼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입시 학원을 등록하고 그런 모습을 공유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조미님 학원 때 무슨 학원 다녔나요? 저는 예비 고3 때 강남대성 혹시 초등학생 일임 안 들어갔나요? 초등학생이요? 아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예 입시 걸렸는 걸 몰랐어가지고 의대 막 그런 거... 그래서 같이 보호자로 동행해주실 의대왕 서울대 의대 분이 오기로 했거든요. 아 서울대 의대 분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찾아뵙게 된 서울대 의대 구민준이라고 합니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아 이거 짜장 흔치 않거든요. 민초 밤민초 하나 둘 셋! 밤민초! 민준님 혹시 의대반 학원을 다니신 적 있을까요? 아 이렇게 의대반이라고 따로 이름 붙은 학원은 다닌 적 없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 다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혹시 주위의 의대생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등록하셔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는 이렇게 의대반 준비해서 온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의대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진짜 저 와서 처음 들어갔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의대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좀 변화하긴 하네요. 저도 약간 초등학생 때 하면 얼음땡하고 굴러다녔던 것 같은데 약간 거의 구몬 그런 거 풀려서 망아책 좀 읽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초등학생 의대반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궁금한 초등학생 의대반 직접 등록을 하고 이제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저희가 듣기로 초등학생 의대반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접수 알려봤거든요. 초등학생 반을요? 아 네 여기 서울대 의대에 생겨서 여기 저희가 싹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수학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학원 총원장 최다희입니다. 저희들이 수강을 하기에 없어서 질문을 혹시 드릴까요? 네. 원장님 혹시 의대 출신이실까요? 아니요. 의대는 많이 보냈죠. 몇 명 정도 있나요? 10명 전후가 있습니다. 대치동은 학생수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1대1로 초등학생 때부터 입학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수업합니다. 그러면 혹시 의대반 말고 다른 일반 반도 운영을 하고 있으실까요? 대치동에 오는 초등학생들은 국내에서 영문대를 지망을 할지 아니면 나중에 해외 유학을 갈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국내 수학 같은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아지는 게 의대반이고요. 해외 수학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아지는 부분이 일반 초등반입니다. 이런 의대반은 언제부터 개설되었을까요? 한 1년밖에 안 돼요. 지방 의대들이 지역은재라고 40%를 뽑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비중이 높아진다는 지방대가 의대 가기 정말 힘들어진다. 빨리 가는 거에 대한 방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로 이렇게 된 거는 그게 작년 초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대 합격자 1등이 신문고 같지 않습니까? 좀 극성스러운 집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고 내신을 준비합니다. 물론 민준님 주변에 다른 의대생들도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저도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서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그래서 왜 굳이 초등부 의대반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중등부 고등부 의대반 오면요 특별한 학생 되고 그때부터는 저희는 몸살입니다. 사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그런 게 있으실까요? 학생의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신 선생님들이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수능의 특징은 너무 어려운 게 못 나옵니다. 그렇죠. 킬러 문제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단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수투에 미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좋기면 계산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게 하고요 거기에서 계산해서 버벅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한테 맞춤형 비법을 가르쳐줍니다. 사실 저도 계산 실수가 좀 많은 편이어서 엄청 계속 검토하는 습관이 들었거든요. 그 계산은 언제 배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잡으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 실수는 절대 용답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의대반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방학 때 많이 오죠. 저런 거까지 다 포함하면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 같고요. 아... 그러면 이 청소년들들이 어떻게 모델을 갈겠으면 M분위를 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치도 오래 다녔는데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 진짜 처음 들어봐요. 충격적인...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의대반에 오겠다고 했을 때 학생 의지랑 부모님 의지가 몇 대 몇 점 의미인지 솔직히 말해야 되죠. 10대 여인가요?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의 역할이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 간단합니다. 의대 갈수록 얘기를 못 가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니까 네가 진정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생기기 때까지는 의과를 목표로 하고 생기면 매일이 더 찾아가는 거고 상위권대학은요. 아주 촘촘히 지금 틈이 벌려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너 우리나라 말고 살고 싶은 나라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오면요. 그 나라 이민 간 때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일단 50%를 맺힙니다. 왜? 혹시 예를 들어 역량이 부족한 학생이나 끈기가 없는 학생도 혹시 의대반에 들어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 학생이 와야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어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잊지 마라. 토끼 놀 때 거북이 안 놓으면 됩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경우가 정시거든요. 그렇죠. 정시 수능 공부이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특히 수학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단계별로 시키면서 풀린 걸 다 봐주면 됩니다. 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를 믿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혹시 이렇게 의대반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 수강 비용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나요? 학원 비용은 교육청에서 단가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분당당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6시간 수업으로 회비는 42만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군요. 물론 분당 회비가 280원인데 많이 받는 학원은 420원까지 받는 학원 있습니다. 그거는 1.5배가 더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각 학원들마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입장입니다. 대치동에 진짜 학원의 비용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초등학생 의대반 얘기했잖아요. 혹시 막 유치원부터 준비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난데 많은 파란을 해보고 계시네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유치원상 안 받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요즘 제일 극성인 부모들은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의 기본 정석으로 그거를 미적분까지 다 시켜 보냅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요? 네. 애들이 할 수가 있나? 아니 글씨를 잘 못 쓸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도 힘들어하는 공부를 제 제자가 모임을 갔다 와가지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아니 유치원생을 아무리 수학이 기본 정석이지만 미적분까지 이해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 내 정도 되면 왜 못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애들 선생님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은 유치원 때 수학 공부하자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유치원...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초등학교 때 막 구멍 풀고... 6 곱하기 8... 이런 거... 그러면 혹시 그렇게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데 미적분을 다 저학년인 친구들도 배우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요. 미적분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수학부터 중학교 수학에도 구석구석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학의 시작이 집합 명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열을 극한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환소수 0.99999가 1이냐? 사실 그것도 극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수학부터 미적분에 가장 기초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행적인 개념들. 네. 그거를 가르칩니다. 대치동식제 커리큘럼을 들어보니까 여기 다니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서 어떤 요소가 그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지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문제를 읽어서 해석을 하는 부분도 독해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들보다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인지적인 부분으로 가네요. 그러니까요. 그 천재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중학교 3학년 때 있죠.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면 중학교 3학년 때 말입니다. 고2까지 보통 30분 내지 40분 이만에 다 풀어버립니다. 아, 수학을요? 그럼 현재 30분짜리잖아요. 네, 100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100분인데 그걸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다 풀어버립니다. 고2 모의고사를, 중3이. 네. 그리고는 4점짜리 몇 개 빼고는요. 다 안 사놓을 거예요. 네? 그걸 안 사면 돼요? 네. 왜냐하면 손이 날아갑니다. 손이 날아가거든요. 뭘 상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얘들아, 오늘 수학 수업 같이 할 세 친구들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 나는 서울대학교 올드 다니고 있는 민준이라고 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오늘 잘 부탁해. 안녕 얘들아. 나는 연대 경제학과. 사실 난 이제 졸업해서 진짜 그냥 어른인데 열심히 배울게 얘들아. 반가워. 오오오. 촬영기자1호